지금 vpn으로 픽 낮췄거든요 오오오오 화면 안 밀린다 오 화면 안 밀린다 원래 시프트 쓰면 화면 쭈욱 밀렸거든요 화면 극현처럼 밀렸었는데 화면 안 밀린다 그거 지금 한판하고 때려쳤거든 아 도저히 이핑에는 못해먹는 캐릭터구나 오버워치도 픽 높으면 정크림 시프트 쓰거나 파라시프트 쓸 때마다 화면 밀리거든요 오 안 밀린다 화면 안 밀린다 원래 이거 할 때마다 밀리거든요 픽 높으면 안 밀리네 오오오 오오 개 잘 쏴 오우 개 잘 쏴 오... 프레임 왼쪽에 저거 스팀 그거 때문에 보이는데 100... 100 초반 100 초반에 반응속도 6.67 반응속도는 왜 따로 나와있는거지? 쇼핑하고 아! 이... 어디갔어 얘 모든 분들도 계시겠습니까? 여기가 설치해! 아! 하!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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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함이! 불구함이! 아! 아.. 우클레 착.. 오.. 알겠습니다. 아.. 이게 한마귀 제발 쏘는 거구나? 니가.. 아.. 오바이트 딜 엄청 세네 근데 드로그 한방에 이스.. 드래곤.. 퓨리엣! 와아.. 와..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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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가 막 엄청 높이 이렇게 점프 시켜주진 않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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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오.. 지금 전쟁에.. 한.. 한복판에 있어.. 와아.. 와아.. 아악.. 스카이.. 터더랏 어.. 근데.. E는 생각보다 약하네? 무슨 용도로 쓰는거지? 평타 한방 제대로 왔으면 좀 보다 약한거 같은데 칼라댄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창기에 나왔을때부터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얼봅.. 얼반 극혐 에덕 으아.. 아.. 쟤.. 쟤.. 지금 시전시간 동안에 때리는거 아닌데 원래 멋진 생크림 그리그 장전속도 늘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4,3,2,1 저한테는 나한테 버리지 못해 에스코트, 페일로우드 아! 젖어요 내 뒤에 입이 있었어 뭐지? 와 이렇게 텔뿌더 가능하구나 어! 나오자마자 어디갔어 얘? 아 죽었구나 야 하늘으로 하반 꾸비지마 피체얼 피체얼 캬 오오 여기도 스프레이가 있구나 딜이 평타 한방하고 크게 차이가 안나는 것 같은데 여러 방 치는거 이거 넉백 때문에 쓰는건가? 넉백 때문에 쓰는건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딜이 한방질이 약해가지고 그냥 딜을 나눠서 내방치는 느낌? 어? 왜 안죽어오세요 저기 어? 왜 안죽어오세요 저기 피 좀 채우고 피 좀 채우고 어니 그것은 오오옷 우와 퓨우 궁극기 쏟아오는데 얼법 자식아 나와라 오 얘샷 tim 아 아 나는거 오케이 이거 이거 말하는거죠 우클립 형타 하하 오졌다 또 오금 오금이 지리구만 역시 화면 밀리는거 없으면 그래도 초보에서는 할만해 아 아 아 아 아